134키로 국어보 대표 투수 방상우 선수 외에도 또 한 명의 어마무시한 사이담 투수 95년생 이상현 선수의 풍산바이더스와 88년 박진수, 98년 김태우 등 젊은 투수 및 야수돌로 재무장한 간지팀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간지팀의 선발투수는 88년 뉴페이스 진수 선수입니다 플레이콜이 매우 우렁찬 심판임입니다 아우트 원 스트레이크 아 살짝 빠져볼이 되며 결국 베이스 홈볼을 주고 맙니다 2번 강수민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레이크 투수 글러브에 굴절된 볼 세컨니 자바 원 아웃 아! 송구 실책으로 1루에선 세입이 됩니다 강렬한 헬멧에 이우창 선수의 타석 스윙! 원 스트레이크 주자 띕니다 아! 송구 실책으로 주자를 3루까지 보내고 맙니다 긴장되는 순간 히트! 높은 패스트볼을 그대로 때려 트롬포를 만들어냅니다 홈런과 함께 멋진 투타치 하이파이브로 베이스를 받는 이우창 선수입니다 큰 악세 리그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느끼려는 순간 중출 김석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좋은 커브볼에 원 스트라이크 또 한 번 커브볼에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히트! 이야! 바깥쪽 꽉찬 아우트를 감각적으로 밀어치네요 앗! 이 효과음은 또 함론을 칠하나요? 커브볼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루킹 삼진! 아직 뭔가 개운치 않아 보이는 박진수 투수입니다 매우 힘좋아 보이는 김동완 선수의 타석 커브볼을 잡아당겨봤지만 3루수 박영준 선수의 깔끔한 수비에 스트리아웃 공수하기도 됩니다 풍선 파이터스의 선발 투수는 눈빛 강렬 투구권 다이나믹 조린 요리조리 사이드압 95년생 이상현 선수입니다 한지팀의 첫 타자는 충출 한상현 선수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슬라이더의 투 스트라이크 히트! 높은 아우트를 땡겼지만 유격수 이용욱 선수의 빠르고 부드러운 몸놀림에 원 아웃이 됩니다 매우 젊은 중출 박진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크게 한번 선풍기를 돌려보고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젊은 힘에는 젊은 힘으로 삼진을 잡는 이상현 투수입니다 깔끔한 3루수비를 보여준 박영준 선수의 타석 슬라이더에 움찔하는 타자입니다 히트! 깔끔한 숏파운드 캐치! 그리고 에어즈 관점 프로스트리 아웃이 됩니다 80년 정상목 선수에 타석 꽉 찬 아웃 뒤에 원 스트라이크 하지만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첫 타자를 그냥 내보내고 맙니다 아! 각흔 커브를 놓치면서 폭투로 기록이 되고 주자를 또 1루에 진루시키고 맙니다 이야! 투수가 빠른 PFP로 1루 주자를 묶어두고 1루 송구로 원 아웃을 만듭니다 이제 한숨을 돌리나요? 하지만 G2K의 무서운 핵타자 고급범 선수를 맞이합니다 1루 견제로 주자를 다시 묶어두려 합니다 어! 또 투수 앞당 볼! 스테컨을 한번 보고 1루로 송구하여 투아웃이 됩니다 투구 후에 수비 반사 신경이 매우 좋은 박진수 투수 부럽기만 합니다 패스트 볼에 원 스트라이크 커브 볼에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인코스 커브 볼에 헛스윙을 하고 보수가 볼을 빠뜨리지 않고 침착하게 1루로 송구하여 3아웃을 잡아냅니다 신구 조화를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 같이 하고 싶다를 들어왔습니다 팀에 가야 할 방향성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 만족합니다 오늘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워낙 좋은 팀이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지만 두 점 차 이내로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 누구가 이길지는 끝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혀 사랑한 저녁 ş아 손에 손에 손으로 받아냅니다 당신이 뒤늦은을 나의 아름다운 두 supiste 손에 손에 손으로 받았어요 제Soft에서 설탕 걸쳐 기대도 받았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론 포를 기록한 이우창 선수의 타석입니다. 다시 한번 노려봤지만 크게 헛스윙을 하고 결국 베이스 환볼로 1루에 걸어 나갑니다. 오늘 우한을 기록한 충출 김석 선수의 타석 주자 띕니다. 부드러운 슬라이딩으로 도류에 성공하는 포타진족 유창 선수입니다. 2루 주자를 묶어두는 견제를 합니다. 인코스 커브에 원 스트라이크 카팅코스 커브에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우트 커브 볼에 삼진 아직 성에 차지 않아 보이는 박진수 투수입니다. 다시 한번 뚜땅으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야달코치에게 음료수를 사준 잘생기고 예의 바르고 야구 잘하는 김민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기스펀트 아 잘생긴 외모처럼 센스있는 플레이가 아쉽게도 파울이 되고 맙니다. 히트 아 아우트 슬라이더를 밀어졌지만 일루수의 감각적인 개다리 폭우에 원 아웃이 되고 맙니다. 3 2 1 이야 이게 뭔가요 용규놀이가 아니라 석연놀이로 바꿔야겠는데요. 아 파울티 매우 아쉬워하는 포스입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슬라이더의 루킹 삼진 파이팅 넘치는 박진성 선수의 타석 꽉 찬 아우트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히트 한가운데 몰린 볼을 그대로 받아쳐 우한을 만들어내는 매우 젊어보이는 중출 박진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유 땅을 친 박영준 선수의 타석 이번에도 유 땅으로 쓰리아웃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후반부가 더 재미있는 다음편 예고 최고 구속 142키로까지 던졌던 김태호 투수 및 젊은 투수들이 줄두리 나오는 단지팀과 풍산하면 떠오르는 대표 투수 광상호 선수의 후반구 경기도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